그냥 동물원 코끼리처럼 신기해서 보는게 아닐까? 아냐아아아! 뭔 코끼리야아! 그런건 아닌 부분이다 재민아. 맞는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있어요. 어 있어! 2주차 기.. 개념.. 아 기념.. 기념.. 아? 기준으로 8kg 빠졌어 8kg. 음.. 8kg 빠졌어. 기준으로 8kg 뺐쓰. 최장. 저번때 숨소리땜에 어그로 끌렸다며. 아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후.. 후.. 이렇게.. 몸이 힘들면 그만큼 숨소리가 거칠어져. 내뱉는 소리도 심해지고. 근데.. 어쩔거야. 막 헬스장에 있는데. 헬스장에 다 그렇게 후.. 거친 숨소리 내뱉으면서 운동 왔는데. 어쩔거야. 어..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 하다가. 이게 딱딱 붙어있거든. 형 운동 어떻게 할지 모르면 웨이트기구로 기계체조해봐. 트레이너가 좋아 죽으면서 관리시켜줘. 트레이너 없다. 여기 없는 것 같애. 거긴 다 그래. 후! 하면서. 파워 후 아니다. 후. 후! 하면서. 아줌마들이 좀 쳐다봤어. 아줌마들이. 아저씨들은 안 쳐다보는데 운동하는데 아줌마들이 쑥 쳐다봐. 미역해처럼. 뭐지? 뭔 소리지? 하면서. 그러면 나 진짜 집중 안 쳐가면서. 보는 거 느껴져. 시선 느껴져. 근데 운동하면 그냥 힘든 운동 중이다. 하면서. 뭐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더라. 형 러닝머신 몇 개 부셨지? 맞지? 너무 부럽다. 아 그리고 내장지방은 빨리 빠져서. 10kg은 운동 안 하면 다시 찐푹. 운동하고 있잖아. 운동하면 되지 뭐. 그렇지. 근데 우리 헬스장에. 그런데 집에서도 할 거면 아령 같은 거 사지 말고 큰 생수통에 콜라 대신 수돗물 넣어서 아령으로써 돈 아끼고 좋아. 족가세요. 생수통 하나 열만데. 그 다음 귀찮아 죽겠네. 어 차라리 아령 사는 게 훨씬 나아. 뭐독 0.1톤 이하되면 몇 끈이 사라지는 거야? 너무 궁금하다. 두근두근 이두박 끈. 뒤에 태양 넣지마. 아령 아 이미 세트 샀어. 세트. 완전 좋은 게 뭐냐면은. 세트가. 세트가 23,000원이야. 존나 사다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이것은. 철광석입니다. 하면서. 다른 것들 다 사 제품 넣어. 하면서 막 존나 자신 있게 한 거야. 세트가 23,000원. 솔직히 좀 어이없지 않냐? 세트가 20,000. 아니. 뭐야. 이마트나 로테마트 가면은. 아령 하나에 뭐 몇 킬로에 옷 8,000원 이렇게 8,000, 10,000원. 근데 뭐 세트로 해서 뭐지? 일단은. 다단 게 아니야. 다단 게 아니야. 근데 그거 있어. 이게. 아령이 있는데 어떤 외국 모델들이 막 잡고 있어. 운동하는 척. 근데. 누가봐도 합성인 거야. 그 사람들 손에 아령 쥐고 있고. 아니. 그 모델들이 약간 흑백인데 아령만. 아령만 색깔 보여. 누가봐도. 합성인데. 그래서 약간 존나 수상했는데. 싸니까. 싸니까 샀다. 내일인가 내일 보러 오겠지? 아 맞다. 오늘. 저 블루투스 이어폰 샀는데. 왜 안 오지? 잠깐만. 오늘 택배 온다 했는데 안 오네. 내일 오려나? 블루투스 이어폰 샀거든요. 어? 뭐야. 어? 왔대. 뭐야. 집 밖에 있대. 10분 전에 왔네. 어? 자. 잠깐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리올게요. 우리 형님 마커텐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새벽차이 어디렸나 넌 왜에에에에에에 몰라 왜에에에에 상처받은 내만도 몰라주니 왜 그만해에에에에에 또 내 죄에에에에 언제까지나 말을 타게 해 쓰게 뜬 미소만 짓게 돼 매일 아카시아 꽃처럼 달콤한 것 같지만 조심해 손을 대면 안 돼 아랫당 꽃에는 아픈 가시가 있어 기억해 양심하다가 다쳐 아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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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쇼 아카시아 미터쇼 어어어 왔소 근데 귀찮아 흐허헷 어어 왔소 근데 귀찮아 어이고 물같고왔소 물 아우 상자 뜯기 귀찮아 하아 하흠 하아 모두인 나랑 결혼하자 오셨네 와 수발 저거 써놓고 대기했던 거잖아 나 올 때까지 딱 대기하고 오자마자 쓰는 거 봐봐 와 계산적인 성격 아주 계산적이야 우리형님 마커토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50만명 감사하구요 지금 50만 1000명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리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50만 1000명이야 대박 깔끔하다 나 전에 확인했을 때도 딱 50만명이었거든 운동 끝나고 보니까 이번에도 50만 1000명이네 깔끔하다 아 감사합니다 언제 여기가 100대겠지 언젠간 열심히 지금처럼 하면은 그리고 이 편집영상도 많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편집영상이 편집영상도 편집영상도 구하죠? 아니야 편집자를 더 구해? 3인 체제 갈까? 편집영상이 솔직히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명인데 그분들로는 역부족이야 당연히 한 명을 더 구해버릴까 고민되네 예 하흥 음 고민된다? 일단은 그러네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음 근데 한 분이 어 약간 아 이건 이건 따로 얘기해봐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녹아리 여기까지 갈게요 아 벌써 시간 9시 10분이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